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산 속으로 머리 감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첫 번째 남자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은 서클의 남자친구네 둘이 결심 공부했지만 남자친구 대학에 떨어진 거야 화가 나서 군대를 하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남자는 다시 유학 가버렸지 첫사랑이란 안되는구나 여자는 위반을 했고 다시 살아 않겠다는 난제였대 그 여자의 두 번째는 대학 다닐 때 미팅 같다 잠시 스친 프레이보이였다는구만 세 번째 남자 사회 나와서 같은 직장 같은 기술의 남자 동료래 둘인 첫눈에 반해버렸고 매일 누녀 집에 바래다 주었대 아 그런데 남자 집에서 둘이 사회 반대했나봐 아 글쎄 심각한 마마 보이였대 슬픈 첫사랑 제 친구 번째 세 번째는 징그럽다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그 여자의 매원센서를 본 강좌 알고 보니 다른 여자 양자리 걸쳤다는군 내가 입장받고 생각해봐도 환장한 놈은 다음 얘기 되게 궁금할 거야 간주 끝나면 계속할게 아 그녀의 모든 사랑 중 결정적인 다섯 번째는 바로 내가 주인공이었어 우린 서로가 사랑을 했고 결혼도 하기로 했지 우리 사랑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약혼하는 그날에 말도 안 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야 나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 친구가 왠지 아이들도 안고서 나타나게 되었던 거야 그녀에게 얘기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우리들아 자리스라고 그녀에게 얘기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우리들아 자리스라고 그녀에게 얘기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우리들아 자리스라고 그녀에게 얘기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우리들아 자리스라고 그녀에게 얘기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우리들아 자리스로